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쉽게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하며 거룩한 말씀 새새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은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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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